이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? 아주 치명적인 엔테리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다. 지금 당장 병원으로 나오세요. 아니 병원... 여보세요. 태양구! 넌 이번에 플라시보 프로젝트 참가자로 선정됐다. 너 죽고 싶어? 알바 하나 하자! 나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100개의 버킷리스트. 결국 막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돌아요. 어? 이게 프렌치 샵? 메스카라도 버린다. 코리아나. 가봐. 짠! 아니 골라봐. 난 이거. 강우야 3등이야 3등! 야 너 의심해. 야 그럼 60, 60. 우리 봐봐. 왜 야 이거... 야 이게... 야 야 이게! 미래에서 기다릴게. 오오오오오오오오. waoh 싫... 야! 내가 바쁘고!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이 말을 누나한테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나 이거 곡명도 정했거든? 마이버킷리스트. 갈까? 어 가자. 하나 둘. 이혜기 기 최강구의 꿈! 이름하여 기부한 발매드입니다. 혜기야.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뭐냐? 콘서트. 장례식 콘서트. lightdream reply I'm a killinBM 늦은 건 아닐 거야 It's time to set good bye My mom has I'm a killinBM 错 chooses 좋은 깨워 Soft 간호작 혜기는 저에게 있어서 기적이었습니다. 혜기와 제가 함께 만들어갈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 혜기? 우리 첫 번째 콘서트 마음에 들어.